자 요 바로 옆인데 아 조금 전에 아유 이스법한 것 아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되죠 자갈밭 그렇지 우리는 자갈밭 이라고 해야지 네 웃으면서 한 이야기에요 자 여기 찾았네요 아이고 요거 하나 찾았어요 자 보이시죠 보이나요 자 이게 왜 다이아몬드인지 자 감 잡은 사람 아시겠죠 자 요거 다이아몬드 경도 엄청 센거에요 와 질이 질이 엄청 좋은거에요 예 와 그냥 은갈리색 나네요 야 이거 경도 확실해요 뭐 100%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에 테스트하면 아닐까 이거 요거 지금 상당히 질이 좋고 어 그냥 밀어도 다이아몬드 지금 상태도 은갈치 나는데 요거 밀면 뭐 끝내주게 이쁘겠네요 이거 투명도도 상당히 좋은 거에요 야 이거 92점 짜리입니다 내가 딱 보아도 92점 공룡 얼굴도 있고 표혀도 있고요 한 50캐럿은 넘겠네요 50캐럿은 넘을거에요 한번 처울에 달아서 이따가 한번 올릴게요 오이고 이야 오우 좋긴 다이아몬드 맞는데 투명도가 떨어지는 러프입니다 이거를 러프라고 하는거에요 아 아쉽네요 이게 말 투명도가 깎으면 어디야 될까요 깎아도 투속은 그거 됩니다 이거는 아쉽세요 요런거는 상품성 가치가 떨어져요 내가 이제 그러나 갖고 있으세요 나중에 어떤 다이아몬드 그거 해가 통으로 깎으면 통으로 해가지고 깎으면 성대 좀 이쁘죠 네 이쁩니다 요거는 좀 아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네요 요거는 지금 다이아몬드 안들어왔어 그냥 석회함인데 얘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들어올 수 있어요 요게 찌면은 그냥 요 사이에 넣어 놓으면 자 덮어놓읍시다 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찌어서 10년 20년 뒤에 다이아몬드 오늘 뭐 제법 크게 하셨네요 어휴 너무 자랑하지 마십쇼 또 사람 데리고 무릎 그렇게 하진 않기를 그냥 뭐 재미삼아 그렇게 아이고 그래도 이제 믿기 힘든데 원래 마음속 착한 사람이 원래 보석은 찾아요 자 여기에 또 요건체 또 많겠네요 지금은 안보이지만 또 찾아볼게요 오고 대박입니다 이거